연예인의 선거 연예인의 선거 연예인의 선거 하나 둘 셋 쇼의 러브! 안녕하세요 라푸루스입니다 정말 새해가 되고 저희도 이제 아! 더 2012년에 좀 마음에 걸렸던 거나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멋진 이런 무대를 오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저희 시상식을 한 번밖에 못해 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새해 되자마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새해 첫 시상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. 토끼처럼 항상 밝고 밝게 항상 자기 하고 싶었던 거 힘내서 긍정적이게 잘 모든 걸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